자,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줄을 돌리시는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K-STAR의 한 선수 선수, 그리고 박승석 선수가 줄을 돌리겠습니다. K-STAR가 이겼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한 선수 선수랑 박승석 선수 이쪽 보세요. 먼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먼저, 줄을 돌리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줄을 돌리는 연습. 줄 돌리는 연습. 아, 지금 다, 어우, 그렇죠. 그렇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어깨 아파요. 자, K-STAR!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조절 좀, 한 번 더. 요런 느낌. 오케이. 이겼습니다. 여기 관심. 자, K-STAR 입장. 바로 입장. 앞으로, 두 줄 정 bulb 박 감사ा고요. 알 savior. 여기, 도전 괴근이 어떻게 лет Coast parameter results. blank점을 생각하는 Coin 홍성. 어떤 속좌ron. 1,2,3,1,2,2,2,2. 2,2,3 전 afect. 이제는 100자하고mate 파트에 사과넘은 staff 공간 friedman 팀erus capabilities. 마치 아래 Ell должны Folge야 할му DenARR and Cuban. 이 América 계단 배탐보다는 zich paradise, 한 번으로 뒤로,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습 뒤에 2번 연습 뒤에 2번 걸리면 끝 자, 각자 단체 수업이 지역만을 다 가져야 서로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10월드 리그션이고 별로는 두툴이 괜찮았어요 근데 한길로 할까요? 연습이니까, 오케이 굳이 한길로 걸리라고 연습 연습 의견이 계속 나요 한글 선수 선수 두툴이다 신영수 선수 맞습니다 자, 줄을, 줄을 센터로 좀 감아주세요 저희가 또 준비 네, 센터로 좀 이렇게, 파이팅 센터 맞춰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기후드 보시고 기후드, 센터 2호, 오케이 연습하겠습니다 첫번째 연습 두부대의 시작 끝 두번째 연습 두번째 연습 두번째 연습이에요 마지막 연습 여기 둘 첫번째 연습 끝 연습 끝 끝 끝 두번의 기회를 듭니다 두번의 기회를 더하겠습니다 자, 킥스타일링의 부분에 같이 보내가 돼요 잠시만요 한 번 더에 쭉쭉하게 조금만 더 오케이 쭉 맞으십니다 이번 대 박수 제가 이거요? 제가?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끝 안경은 넘사가 불러enario 1천번 되시면 영폭대ired이에요 거의 제어가서 국대만 해도 혼날 것 같은 분위기 지금 작전이DAYISM mend겠습니다 악히가간에 키usta길으로서 지금 작전이 괜찮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영웅님! 인테빙수수는 걸렸습니다. 끝! 이곳! 박수영상 선수가 0.5, 0.5에서 한게 아니냐라고 해서 한게 있죠? 한게 있죠? 0.5, 0.5 한게입니다. 자, 줄돌리세요. 오케이, 이런 느낌? 이렇게, 오케이. 자, 인정해주세요. 아, 김혜경 선수와 김혜경 선수입니다. 그래서, 디렉티미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랑 드라마에서 사랑해서 부를거에요. 드라마 팀? 맘에 든대요. 맘에 든대요. 오케이, 다 들어가주세요. 연습 두 번! 연습 두 번! 네, 연습 두 번! 자, 의사 축제 박수 한 번 해주시구요. 자, 연습! 하나! 둘! 셋! 셋! 끝! 김수지 점수 탈방! 한 번 더! 연습 한 번 더! 연습 한 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둘! 김재경 선수 얼굴! 연습! 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번 더! 자, 이제 연습 끝! 연습 끝났어요. 실적입니다. 실적이에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아, 둘! 둘! 아, 다 됐습니다. 자, 거의 하나하나 하면 승리하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업무가 한 번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획! 의공의 박사 보내주시구요. 제발! 제발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그러면, 한 번씩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V3! V3! 먼저! 자, 별 승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이해해요! 하나만 하면 돼요, 제발! 제발! 자! 승리! 하나만 하면 돼요,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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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와우! 여성분이야! 여기 한번! 자, 이제 게임 시간으로 여러분의 박수 좀 더 해주세요! 아, 박수는 좀 더 뒤집이 났다! 박수는 좀 더 하지만, 쉬고 싶습니다! 자! 갈게요! 갈게요!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자! 707이죠? 707! 이번 강비! 동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는 한 가겠습니다! 기원하시는! 마지막 경비로! 숲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비 성사를!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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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경비 터질 느낌! 크리스타! 임동현! 서재덕! 박명호! 신라! 유익만현! 김지원! 선수! 맞이 부탁드립니다! 브리스타! 한 대신! 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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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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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버튼이 위로오기! 파란색 버튼이 위로오기에 뒤지시면 돼요! 알겠죠? 네! 케인스타는 빨간색 버튼이 위로오기!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대결은 팀의 여성 대표들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은 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놈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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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그럼 이런 받침이에요. 잘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계시냐면 자꾸 퍼즐을 집어돋지시고 계세요.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 돌리기만. 돌리기만 해주시고 어떤 분은 자꾸 모아, 모아야 돼. 모아야 돼. 안 줘. 이렇게 안 주시면 됩니다. 그 받침! 아시겠죠? 열심히 돌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20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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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러분의 박수 다 동상으로 발냈습니다 눈 10, 9, 8, 7, 6, 5, 2, 1, 여기까지 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끈 봐도, 얼끈 봐도 KSTAR 승리 준비 2차전 압축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KSTAR가 목적을 맞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KSTAR가 이기면 끝! 다시 1초, 오케이 준비 2차전 압축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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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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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세컨델의 대결과 두구지의 대결이 되어졌습니다. 컷을 튀는 부분 보시는 대결이 되어졌는데 잠깐만요. 딱 봐도 이번 대결은 브이사라 승리! 이제 다음 명은 동무나 나오셨는데요. 아시겠죠? 제한시간 1분 1분 그리고 대선에서 이어지는 구구지의 대결 기회 유지 마셨습니다. 준비! 일본의 박수 출발! 1분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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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세요? 먹어보지 말다니까! 먹어보지 말아! 이렇게 이기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이기면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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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0분 평범한 승리 배가까지 해야되었습니다. 그거 좀 잘 보겠습니다. 자! 15초! 5 5 5 5 5 7 6 5 4 3 2 1 시작 박수 잘 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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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결 점수 50점 달렸습니다. 1스탄, 9스탄 과연 어느 팀이 가장 많이 모으셨어요? 자, 아직 모으세요. 1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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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스탄 2스탄 3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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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탄 2스탄 3스탄 4스탄 2스탄 2스탄 자, 우리 브리스타는 수리지방! 자, 브리스타에게 황금 개진 선수와 매니메오 선글라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두운 개진의 때로 두 손을 던져낼게요. 박수 달리겠습니다. 자, 앞을 나와서 사실 설명하겠습니다. 박수 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를 펼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유로운 스피스로 바라보십니다. 그저요? 유선생들과 사전의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자, 가운데에 좀 보십시오. 딸까들 앞에 오시고요. 네, 여러분, 가운데에 좀 보십시오. 한 번 보십시오. 네, 가운데에 오시고 고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최대한 보여주시면 좀 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 여기 계신 선수분들 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선수분들 2초 넘어오세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보시고요. 네,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오시고. 네, 여기에 계신 딸까들도 앞으로도 부탁하겠습니다. 네, 동반한 2023 2023 그리고 24 이벤트 명강공회 테마 그왕이었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저녁 보십시오. 1, 2, 3 1, 2, 3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지, 손 한지 네,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1, 2, 3 1, 2, 3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를 닫히겠습니다. 네, 선수분들 팬분들께 대세하시고 막하거든요. 라카로블이 고맙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안전하게 되는 시간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1시 50분인데요 2시부터 공식인사를 시작합니다 2시부터 공식인사를 시작합니다 2시 공식인사에는 전체 경기장이 암성이 될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공식인사를 시작합니다 2시 3스푠 그리고 공식인료를 시작합니다 3시 3시 2시 3스푠 3시 4분부터 공식인사를 시작합니다 1시 4 inflam 3시 3스푠 2시 4분에 쓰겠습니다 2시 3스푠 3시 4분에 쓰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